컴투스 그룹이 직접 보고 느끼는 문화상품 NFT로 국내 시장에서 무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급자 편의로 만들어진 초기 시장과 달리 실물 굿즈와 공연을 결합해 사야 할 이유를 만들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컴투스 플랫폼은 4월 20일 지구방위대 후레시맨 패미팅을 서울 강서구 예원교회 스카이 아트홀에서 850석 규모로 엽니다. 이날 공연에는 후레시맨 주연 배우 7명이 처음으로 내한해 한국팬을 만납니다. 앞서 컴투스 플랫폼은 지난해 10월 후레시맨 공식 굿즈 세트를 주는 NFT를 팔아 11월 국내 NFT 시장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컴투스 그룹은 높은 실용성을 가진 문화상품 NFT를 개발해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계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